이 길은 액셔만 산장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. 이 길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고요. 맞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.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이라고 하네요. 케이블과 타고 와서 힘들진 않아요. 스위스 페이스를 이용하면 50% 할인됩니다. 예, 돌탑을 쌓아놨습니다. 돌탑을 쌓아놨습니다. 많은 분들이 오시네요. 옷이 특이합니다. 하강암입니다. 액셔만 산장이 있는 걸까요? 있겠죠.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. 어디서 왔습니까? 경상도입니다. 경상도. 경상도. 그룩저럭. 무사히 고수대로 왔는 것 같습니다. 역시 산은 노란색입니다. 누가 타는 빨간색이라고. 행글라이든지 저걸 못 타서 조금. 아주 고수로 돌아가네요. 무슨 일인지. 지금 부채자들이. 근데 이 길이 아래 grands lista. 너무 고수록 다르다. 그러니까요. 왜 그룹. 이것은? 그시거한 Griff. 이것은 하여. 헬. 그것은 미친낭이 있습니다.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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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